실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발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4점 차고요. NCT 127은 자니, 스트레이키즈는 필릭스. 자, 메달 색을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지. 먼저, 자니 먼저 쏘겠습니다. 자, 메달 색이 결정됩니다. 6점 이상만 소문되는데요. 아, 6점. 6점 이상만 소문되는데요. 아, 6점. 금메달 확정입니다. 잘했어요. 금메달 확정입니다, 자니. 자, 이제 필릭스는 이제 결과는 은 메달이지만 끝까지 유정의 미래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9점이처럼.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CT 127이 스트레이키즈를 맞이해서. 93 대 90으로. 네. 3점 차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2019년 양봉들은 NCT 127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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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